아노미약 아상필 아노미약 아상필 아 이스크림 아이 언클래드 아이 스크림 가까아 아이 고용돌이 아 아이 아프다 너무나 편안한 슈퍼패스트 모드 아니 재수 저렇게 없네 내 체력 다 어디가냐 아니 상점 피워봤드만 공유하지 않는다 오리 사냥하는 아이언클래드 뭐야 내 앞길을 막지마라 내 앞길을 막지마라 내 앞길을 막지마라 내 앞길을 막지마라 ohne 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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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이유가 없긴 한데 존버 안 할 이유도 없진 아니 할 이유도 없진 존버 아이 타이어 써야 되는데 왜 자꾸 안쓰냐 앗 빌 모자란 빌 모자란 아 넌 약 아 상필 소주 소주 먼저 먹으면 안줍니다 악마같은 게임 앗 이연클레드 사격감치기다 사격감치기다 아 도라이가 마니또 마니똘 마니똘 올게이가 이거지 전투 전투 최면 몸풀기 공풀기도 지금 괜찮은데 아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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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명세가 못참는데 뭔가에 나서는 몸에서 내장을 지켜보는 게 끈 거 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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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슉슉슉슉슉슉슉 슉슉슉 슉슉 아 병법서 개잘 떴네 그냥 슉걸 이런데 날기 맛있다 물조형이랑 전체까지 강화하자 물조형이랑 전체까지 강화하자 다 아 지나가자 아이씨 개좋아 내가 갈까? 유황이다 안없냐가 쌍필 진짜 아클 너무 약하네 아니 이거 파괴 괜찮아 보이네 파괴로 소돌함 쓰면은 다 터뜨린다 안쓰지 뭐야 부산에 부산이 뒤졌다 잘못 걸렸다 잘못 걸렸다니 에너지 백 모은다 에너지 백 모은다 터뜨린다 영차가 나가있어 이 뒤졌다 에너지 백 모은다 헤헤 뼈 때로 해보아라 하찮은 약골놈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죽어라 개꿀잼 어 한돌이다 개꿀잼 인사 잘한다 연사 쓸까 한돌 쓸까 인사 잘한다 연사도 너무 좋고 한돌도 너무 좋은데 병법서 생각하면 병법서 생각하면 피로 뺀 또 개는 가면이나 남배 없냐 이거 슈퍼패스트 때문에 재미있지 없었으면 다들 듣다가 잠들었다 항상 슈퍼 네 감사하십쇼 항상 슈퍼패스트 모드 감사하십쇼 이거 몇 골드지 모드 깔아야되나 이거 몇 골인지 좀 보게 150 150 다 소돌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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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개 돌파 한개 돌파 넌 지점해서 넌 필요없다 몸박은 필요없다 한 번에 안놈밖에 못 때리는게 소돌은 전체 공격이라고 소돌되네 오뽀 영수아 근데 아...근데 자... 엄습해오는 불안감 크나큰 불안감 앗 대형수압 폭이 온다 그라나니 느낌 눈빛 해외 뭐야 핵 앗 해외 앗 카운터 등장 도라이 등장 도라이 왜 도라이 네 도라이 5 5 5 4 5 5 5 5 5 door door 민포 있으면 더 괜찮았을텐데 에너지 뻥카드 조금 더 있으면 편할거같은 역시 재물이지 재물은 에너지만 뻥해주는게 아니라 카드도 뽑는다고 아클특 재물 미만 잡 제 0 채화일때 잡을수도 있겠다 대망 활안한게 더 카드 넣으면 넣을수록 말릴 확률 올라가서 별로 카드 넣고 싶은 생각이 안된다 엘리트 말릴 이유가 있나 진짜 최악으로 잡혀도 안죽는데 뭘까 이 안좋은 느낌은 망할 수가 없는데 더욱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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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쫄리지 펌파 ptsd 낮은거랑 0인거랑 다르니까 지금은 0인데 빙끈 괜찮겠는데 0힙 불조약 하나로 상태 이상이 다 안 잘라지는데 아니야 갱 늘리지마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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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쒸 아 쓰레기 겸 이래서 안심이 안돼 아 쓰레기 겸 응 옥가에바 내가 이겨 더해봐 아잇 아 더해봐 더 더해봐 내가 이겨 억가 오지네 진짜 아 이래서 포션 없는거 너무 아쉬운데 잉구리 잔혹성 억가왕률 낮추기 아 아 아 아 으 으 으 로 괴물이.. 괴물이 최곤데.. 구석 1시키려고.. 괴물 안팔거면 꺼져.. 구석 1시키려고.. 4시키려고.. 인폰.. 대단해.. ㄷㄷ 아 대신아 어포드로 막는거는 좀 올반네 그래도 그거 그걸 대가로 영체화 하나 더주면 그냥 땡큐지 방어 노두베 공격 부두베 아 갈뱅이 끄지라 내는 니 싫다 어 쉿 어 쉿 내가 이겼어 벗어 괴물 줘 나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괴물 줘 근데 저도 못사네 아까도 여기에 흘려보내기 있고 세일하지 않았나 어허허 에자뷰 느껴본적이 있어? 화상이 수비보다 더 좋은데 아잇 방패가 힘 깎았네 그지 않았나 탐탐 탐스 탐스 탐엔 탐스 탐엔 탐스 일단 석회 안좋아 탐스 싹 솔직히 숟가락 확률 공개해야한다 뭐 이렇게 막 늘어는거냐 알려줘 어퍼진아 바리가 어디 갔냐 닉나 어디간거야 내가 다 이겼다 으음 또 안타지롱 또 안타지롱 I can't do this all day 슬슬 때려야 된다 여유로운거 봐 으음 또 안타지롱 힘 고구구 반 고구구 1 2 3 이지 으음 또 안타지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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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또 안타지롱